자, 취득세 과세표준까지 배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율로 돌아갑니다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라 그랬어요? 산출세액 지금부터 이제 법에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지방에서는 법에서 만든 세율을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그럼 오늘 기초과정은 입문과정은 뭐다? 표준세율이다 이 표준세율은 뭐다? 기본이 되는 세율로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50%를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에서 법에서 정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외울 때 표준세율은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세율이다 자 그래서 8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따서 실무에서도 세율 물어보죠? 몇 프로 세금 내놔요? 필수예요 세율은 그래서 취득세 표준이 되는 세율은 뭐다?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그래도 동그라미 보면 상속, 증여, 대가가 없는 무상이죠?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런다? 원시취득 그리고 오른쪽은 매매, 경매는 유상이잖아 유상취득할 때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유, 합유, 총유물에 뭐가 있다? 분할 등기가 있다 그럼 자 상속받았다 이전 등기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납부한다 세 부담률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10년까지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취득세 표준세율은 2% 그리고 등록세 표준세율은 0.3%야 합쳐서 과세한다고 했죠? 2.3% 2.3% 농지가 아닌 것 농지가 아닌 것 농지가 아닌 것은 2.8%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옛날의 취득세 2%를 6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중과기준세율 이거는 1월 달에 배워요 오늘은 표준세율을 기초를 정확하게 암기하자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4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를 세법에서는 취득세 파트에서는 농지라고 한다 전답 전답이죠?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를 상속받으면 2.3% 4가지를 뺀 나머지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2.8% 예를 들어서 임야를 상속받으면 2.8% 농지를 상속받았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상속받으면 싸 2.3%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다? 아파트는 농지가 아니잖아 2.8% 그래도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가지다 2.3% 나머지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높아야죠? 2.8% 자, 그 다음 원인이 뭐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죠? 그럼 증여는 누가 받는 거야? 사람이 받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인이 받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3.5%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받잖아 그럼 공시가격에 몇 프로를 부담하는 거야? 3.5% 일반인이 받지 않고 비영리 사업자 B자가 들어갔죠? 비영리 학교 학교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 다음 종교 또는 복지센터 이런 게 다 비영리야 그럼 비영리는 쌓아야 되죠? 2.8%로 갑니다 2.8% 이렇게 그래서 항상 옛날에 취득세는 2%예요 이에다가 뒤에 등록세를 합친 거다 그럼 증여는 옛날에 어떻게 과세했어? 취득세 2% 등록세가 1.5%야 그래서 11년 1월일부터는 합쳐서 3.5%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쳐야지 취득세 납부 몇 프로 모아놔야 돼? 공시가격에 3.5% 나야 나 3.5% 비영리는 싸다 2.8%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최초의 취득이다 원시 취득 나와있죠? 그럼 원시 취득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취득에 구분해서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잖아 신축, 재축, 원시야 내가 건물을 신축해 2.8%를 부담한다 원시 취득은 2.8%야 암기할 때, 기억이 안 날 때는 원시인, 이파리 이런 식으로 원시인, 이파리 옛날에 원시인들은 약이 없잖아 원시인들은 이파리가 약이었어요, 그죠? 숫자는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유상이야 원인이 유상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 공격매 유상 취득하면 농지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비싸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비싼 거야 돈이 많으니까 구입하잖아 세율이 높지 농지를 뺀 나머지는 4% 이렇게 높아 그리고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전답 과목 목장 용지를 뭐다? 돈 주고 사면 3% 나머지는 4%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분양 받으면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취득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농지는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상속과 유상에만 농지를 써 나머지는 농지를 안 써요 증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일반과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박스 공유 합유 총유물을 분할 등기합니다 친구랑 공동으로 취득해서 그럼 내 것을 분할 등기하지?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3% 이렇게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2.3%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표준세율이다 다 특징이 뭐다 2%보다 다 높아 2%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왜? 옛날에 취득세 2%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거니까 2% 다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2%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가장 비싼 게 뭐야? 4% 상가를 분양받았다 4% 임야를 유상취득했다 4%예요 이게 제일 비싸 그럼 제일 싼 게 뭐야? 제일 싼 거는 농지를 상속받거나 공유물을 분할 등기할 때는 제일 싼 2.3%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과세표준의 세율은 뭐를 곱한다 그랬어요? 비례세율 비례세율을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표준세율 비례세율이잖아 이게 다 다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다르게 무슨 비례세율이다?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잖아 물건가에게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법에서 만들죠?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안 써요 안 쓴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사 밑에 자 주택은 따로잖아 밑에 자 주택을 공경매로 취득하거나 분양받죠 유상이잖아 유상이에요 그래도 주택은 거래가에게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밑에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킨다 1에서 3% 그리고 9억 초과는 몇 프로다? 3% 그래서 주택은 무주택자가 하나를 샀을 때는 유상일 때는 4%가 없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이 계속 바뀐 거야 옛날 그 2010년부터 올라오면서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1에서 최고 몇 프로까지다? 3%까지다 이게 기초강의야 그러나 1주택자가 하나를 사줘 조정대상 지역에 사면 원칙이 8%로 올라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을 사면 12%까지 올라가 이해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아퍼 기본강의니까 기초에 충실하자 숫자 잘 기억해야 돼요 7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세율 암기를 하나 못하나 그죠? 그래서 상속 받으면 상속집에 가서 뭐를 잡았다? 3,8 광땡을 잡은 거야 그래서 세법을 잘할 때는 우리가 화토는 못 치더라도 5광은 알아야 돼 광 5개 그래서 중개업 할 때는 화토 칠 수도 있잖아 못 치더라도 광은 팔고 죽어야 돼 광 중에 가장 높은 광이 3,8 광땡이야 죽어서 앞에 2만 붙이면 돼 뒤에는 등록세 세율 그 다음 그 다음 뭐다? 증연은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받은 거야 증여받으면 부모로부터 아싸 만세 부르지? 증여받으면 아싸 만세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다? 광복절날 8,15 앞에 2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날 8,15 아싸 만세 8,15 2,8 2를 붙이면 3,5가 되는 거예요 8,15 8,15는 뭐다? 이렇게 돼야죠 비영리가 싸요 항상 일반인은 비싸고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분할 등기죠 공하면 정치인 누가 기억돼? 0,3 0,3 0,3 0,3이잖아 0,3 2만 붙이면 되는 거야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3이에요 합쳐서 2,8 0,3이 등록세율이다가 2만 붙이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 그 다음 유상은 뭐다? 숫자 배열이 밑에 것까지 하나, 둘, 셋, 넷이야 셋, 넷이잖아 밑에 하나, 둘, 셋, 넷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유상은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이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3% 상가를 분양받으면 농지를 뭐다? 유상 유상하면 3% 농지를 상속받으면 2.8 이런 식으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농지 상속받으면 2.3 농지를 돈 주고 사면 세금이 올라가 3% 그래서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 배열은 하나, 둘, 셋, 넷이다 단, 주택은 거래가에게 따라 달라진다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켰다 이래서 3% 그리고 얼마 초과? 9억 초과는 3%다 무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있는 자가 하나를 취득하면 세금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배웠다 그럼 세율은 어디에서만 법에서 법에서 만든 비례세율을 쓰는데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다르게 곱한다 차 등 그래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부담을 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마지막 코스가 9번이에요 뭐를 곱한다 이제 뭐가 나왔다 납세 절차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거기 뭐라고 나왔어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가 뭐라고 그랬다? 부가와 징수가 납세 절차다 부가가 뭐다? 부담시키는 거야 내가 납세 절차가 납세 절차가 세금을 결정해서 결정하죠?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 부담시키는 것 그 다음 걷는 거를 뭐라 그랬어? 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일반적인 거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전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이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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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 뭐다? 징여받았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징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원칙이 60일이야 자, 그 다음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슬픔에 잠겨있죠? 60일은 너무 짧아 왜? 상속받으면 여러 명이 받으면 뭐다?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끼리 싸우다 보면 분할 등기가 늦어져요 그래서 6개월을 주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60일인데 상속은 6개월이다 단 추소가 어디에 있을 때? 외국에 있을 때는 9개월이야 자, 그래서 상속보험은 상속보험은 취득일이 언제라고 아까 배웠어요? 상속계시일 그리고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해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말일부터 6개월 단 주소가 어디에 있다? 외국에 국외의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로 늘려줘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 국외의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 주의하자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말일부터 말일부터를 꼭 확인해야 돼요 여기가 기초예요 허가 받기 전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필요한 것만 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이 뭐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죠? 그러면 이 60일은 신고납부기한이에요 근데 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이 끝나서 우리가 유상은 취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잔금지급일이야 그럼 잔금지급일이 끝나면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신고기한 안에 등기 칠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60일 쓰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이 60일은 법정신고기한이라고요 그럼 법정신고기한 안에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치잖아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적혀있죠 적혀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게 취득세 임문강이야 이거 취득세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는 이제 총룸파트로 들어가요 이제 총룸파트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 취득세 취득세가 100만원이야 신고를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 이행하지 않았다구요 취득세 100만원을 이행하네 이행 안 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줄까요 고지서 발급 이렇게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임문강의에서 뭐를 배웠다 보통징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가 100만원이죠 100만원으로 할까요 취득세를 늘릴까요 늘려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무신고세에게 세금을 20%를 늘립니다 그럼 원래 취득세가 100만원이죠 그럼 20% 늘리면 가산세가 얼마 붙는 거야 20만원 이렇게 그럼 취득세가 100만원인데 취득세가 이제 얼마로 누르라는 거야 120만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서 가산하는 거다 취득세에 더하는 거예요 산출세에게 가산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이 됩니다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야 취득세가 세목이잖아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고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나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가 돼 120만원 그럼 120만원을 우리가 스스로 납부하는 게 아니죠 120만원을 정부가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얼마짜리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서 120만원짜리 고지서를 발급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마지막 프린트에 밑에가 제일 아래 한번 볼까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60일 지났죠 산출세 또는 적게 신고했다 부족세에게 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포인트가 뭐다 가산세를 합한 합쳐서 무슨 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세금을 늘린다 세 글자로 뭐다 가산세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이 된다 여기서 세목은 뭐야 취득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액수에 가산한다 가산해서 고지서가 발급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이렇게 해서 120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왔죠 그러면 이제 고지서 속에는 뭐가 찍혀있어 뭐가 찍혀있어 예를 들면 수없이 고지서 받아봤잖아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있죠 그래서 재날짜에 납부하면 끝나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납부를 다 안해 일부는 연체합니다 납부를 안해 그럼 납부를 안하면 우리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고지서에 찍혀있는 납기 후 금액을 내야 돼요 연체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어 이 가산금은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고지 세액에 가산한다 즉 납기 금액이야 이렇게 그래서 가산금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체했으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야 연체이자 그래서 연체이자를 세법에서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뒷글자를 조심해야 돼요 가산세 가산금 그래서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무신고했다 세금을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지 가산세 세금을 늘린다 가산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120만원짜리 세금 내라고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한다 네 글자가 뭐다 보통징수 고지서 날라왔잖아 딱 보면 납부기한 언제까지 은행에다 내세요 안 내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납기요금액을 내야 돼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체이자가 늘어난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뭐다 원칙은 신고한다 안 하면 무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정부가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한다 미납했다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어간다 연체이자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임문강의가 끝났어요 그럼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피세요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총론 핵심 프린트 1번의 취득세 나왔죠 오른쪽에 부가징수 나왔잖아 오른쪽에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간다 보통 징수 그래도 민합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그래서 연체이자의 흐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취득세 끝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법을 복습할 충동을 읽기 때는 한 장짜리를 반복 반복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뭐 배웠어요 취득세 인문강의를 인문강의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아직 기본서 안 나왔다 그래서요 얼마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다 이제 조세 총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배운 거를 배운 거를 기억하면서 왜 제가 총론을 지금 할까요 여러분들 두뇌구조를 좀 파악해봐야 돼 지금까지 쭉 강의했는데 총론을 듣다 보면 뭐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 수준을 한번 스스로 파악해보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다라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총론 파트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그러면 일부는 기억난다 기억 안 나는 거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